사도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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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률한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자배심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뜻이더라구요 어 그럼 일단 저 사무엘 하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한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익과 이스라엘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야금과 재금으로 여우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우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우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우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우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우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우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우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제가 오늘 여우와의 괴에서 다윗왕이 괴를 옮기고 갈 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우시아는 레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집화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원래 레인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절대 만져서는 안되는데 우시아는 레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놓아주셔서 치신 것 같아요 거기 개명에도 레인 외에는 절대 괴를 지고 가서는 안된다고 만져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고 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말은 다윗왕이 우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괴를 성으로 들어오기를 망설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솔직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봐라 너도 나를 이렇게 개를 성으로 옮기면 이렇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런 것을 본복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다윗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다윗왕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자비심을 베푸시러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는 다윗왕이 그거를 보고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개를 성으로 옮겨가지고 옮겼다는 그런 내용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역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지 그리고 그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솔직히 우리가 그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역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믿는 마음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거리에 계신 분들 솔직히 그분들 진짜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이제 하나의 불쌍한 분들으로 다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분들보다 더 불쌍한 분들도 있겠죠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쌍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몸이 불쌍해가지고 몸이 거듭을 못해가지고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분한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도 불쌍한 분이지만 그래도 거리에 분들은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그분들의 각자의 사정이 많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리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아니시겠죠 솔직히 그리고 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저기 같은 형제요 자매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돕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량리역에서 그 자매님을 3주 연속 뵈면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국률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돕고는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울 수 없는 사항 그래서 여기서 누가 보금 10장에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율벽 고사한테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마리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마리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나아가고 또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안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불쌍히 여기였다는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였기 때문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도왔는데 이 사마리안을 도왔는데 사마리안이 그 저 강도만난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과연 도왔을까요 이 사람이 그나마 돈이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돼가지고 가질 수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마리안이 그 불쌍한 강도만난 사람을 도왔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청량리에서 만난 그 자매님 솔직히 말해서 돕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같아요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근데 이게 도울 수 없더라고요 마음만 그렇게 간절하게 있을 뿐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요번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아 하나님이 잊지 말라 응 이 저 뭐지 그 이런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라 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라 솔직히 이 자매님 그 실첫한 아버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장애인인데 근데 그 아버님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신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마다 보내셔가지고 다 쓰임새 있게끔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 그 자매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솔직히 한 사람이 그 자매님을 돕자면 엄청난 부담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필요하게 다 1차적으로는 그 아버님을 보내셔가지고 자매님을 돕게 하고 2차적으로 저희 프레이포요 이제 3차적으로는 그 자매님이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또 누군가의 큰 나라가 도움을 주든지 큰 도움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안 그 자매님을 본서 이 사마리안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그 반대로 도울 수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울 수 없는 없는 사항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더 국률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국률로 제가 국률한 마음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마리안 님처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리생활을 인천에서 거리생활을 할 때 공원에 있을 때 제가 목수술을 그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처럼 그냥 보고 지나간 사람 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 그 전경이 한 명 왔대어요 조금 계급이 있는 전경 인데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왜 여기서 노숙을 하냐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몸이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이상이 있는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뒤로 오지를 않더라구요 그 사람이 진짜 여느 때는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얘기도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아예 그 공원 자체로 오지를 않더라구요 원래 터미널 있는 데서 전경들이 와가지고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잠깐 쉬는 동안에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앞에 주차장에 있는 사람이 밥은 두 번인가 사준 적이 있어요 밥보다는 밥을 한번 사주고 빵을 한번 사다 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는 말이 똑같이 왜 젊은데 여기 와서 노숙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 사람은 그러더라구요 일자리를 구해줄테니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일할 사항이 안됐으니까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왜 일을 할 수 없냐 그래서 저는 목이 지금 많이 안 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수술을 하라 아니 팔이 부러진 사람 보고 일해서 돈 벌어라 이거랑 무슨 그거랑 똑같잖아요 무공고를 둘 수가 없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잘 팔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사람도 아예 오지를 않더라구요 그런데 나 이 프레이코유 공동체에 데려다던 문성군 성도가 이제 세 번째로 왔죠 그리고 나를 여기 이제 프레이코유 데려다 주고 찾아보고 데려다 주고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안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준거나 거의 비슷해요 저도 그런 그래서 청량의 그 자매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면서 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너도 이랬으니 이 자매님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솔직히 불쌍히 여기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왜냐면 저도 금전적인 그 뭐지 그 자매님을 당장이라도 아마 한국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저 뭐지 병원에 가서 도와 드렸을 텐데 이게 국적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덜컥 그 자매님을 도와 드릴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니까 그리고 또 그 사항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병원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도와 드리고 싶어도 마음만 있을 뿐 아 불쌍하다 어 아 그런 마음만 있을 뿐 도와 도와 드릴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 주제를 이 국률한 마음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도 내가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안처럼 도와줬어 사마리안 그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와줬으니 너도 이 국련한 마음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 이런 그렇게 그런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진짜 계신 분들 보면은 도 이렇게 뭐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프레임프에서 사역을 하니까 일단은 이제 대표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도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아마 앞으로도 사역하면서 외국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뿐이라면 아무 걱정은 없죠 다 시석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노술자 등록하고 저처럼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외국분들은 그게 국적이 틀리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이거는 뭐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병원에 그 자매님을 모시고 대표님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순녀님이 순녀님이 동대문 국립은행을 가가지고 그냥 나는 돈도 없고 외국인이라서 돈도 없고 노숙자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뭐 얘기하라고 사정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왜 그 순녀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지 아니 그 순녀님은 성당이잖아요 성당에 돈이 그 돈 천만 원이 없겠어요 성당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성당에서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왜 못 도와주냐고요 만약에 그게 뭐 교회에서라도 똑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 자매님 하나 도와줄 돈이 없겠냐고요 맨날 뭐 가난한데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나 하늘가족이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순녀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게 아 우리랑 어떻게 합작을 해서 아니면 우리도 좀 힘들지만 같이 한번 도움을 해가지고 자매님을 치료 해줄 수 없을까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 자매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과연 수술을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냥 그 자매님이 가서 그냥 때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솔직히 어떻게 뭐 좋은 방향이 되고 수녀님 생각이 나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국률학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을 데려다가 병원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을 거기다가 내려다 놓고 가는 게 대표님은 집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가지만 그 자매님은 아픈데도 거기 그 차고 추운 차고운 땅바닥에 거기 이제 다시 돌아와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다고 막 너무 안타까웠다고 그것 또한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프레이프요 대표자들을 맡았으니까 더 국률한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돌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그런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저 또한 역시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잊지 말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해가지고 국률한 마음이라고 오늘 정의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진짜 참된 국률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시면 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듭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실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건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